안녕하세요. 레이디 액션 임설기 엄마입니다. 우리 설기가 그 이탈리아 새끼랑 헤어지고 빗닥선을 타더니 갑자기 일진이 되어버렸거든. 그래서 요즘 그 일진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던데 그 볼셈 사나운 메이크업을 도대체 어떻게 안 간지 드빙을 해보겠다 이거야. 일단 저 큰 면상에 파운데이션을 쳐 바르고 나서 톡톡톡톡 두드려줍니다. 너도 인간은 인간이구나. 도구도 사용할 줄 알아. 드물 하얘서 더 쉬운 줄 알았다. 그대로만 일본 가면 뭐 가부키하는 배우인 줄 알겠네. 스미마셍 스미마셍. 지라르라 소스. 애기 때 베이비 파우더 두드려줄 때는 참 울리기만 하러니 지금은 파우더로 떡칠도 잘하네. 눈, 눈깔에 뭘 넣는 거야? 응? 존나 이국적이야. 이국적? 아이고, 뭐 그극기고 이탈리아에 가서 든남친이라도 잡을랐고. 또또 눈깔이 무슨 지랄을 하소스야. 샹커플 만들고 있네 샹년이 그냥. 나 때는 아이참으로 굳혔었는데. 세상 좋아졌다. 근데 뭐 표정은 왜 잘하는 거야? 뭐 매운 거 먼 거 같기도 하고. 지라르라 소스. 수학 시간에 쓰라고 사준 자를 저그다 쓰고 있네 그냥. 아주 섬세하다 섬세해. 쉐보일라꼬 섀도우를 어두운 쉐이크로 바르고 있어요. 뭐 아이라인은 멀쩡하게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. 스톱. 스톱. 스톱 멈춰. 어디까지 그리는 거야? 관자놀이까지 갈 거야? 그만. 어디까지 가냐? 아이고. 위에 또 그린다고. 쉐줄? 아니 반성무수락하면 쉐줄도 못쓰렸냐니. 아이라인은 쉐줄을 그리고 있어. 아이고. 눈앞대가리에 또 뭐하는 거야? 앞트임도 해줘야지. 지라르라 소스. 아 그만 틀어. 그만 틀어. 뭐 신동엽이 따라잡을라꼬. 틀어보시끈해. 진짜 멋있다. 선을 또 그어? 아이고. 그냥 음악 노트를 만들어라 만들어. 뭐 높은 음자리필이라도 그려줄까? 눈 존나 커. 뭐야. 저 저녁에 갈치돌임하려고 사온 은갈치를 니가 가져와 푸라. 저 도둑년 잡아라 잡아. 왜 니 은갈치를 눈탱이에 바르고 있어. 애교살 존나 예뻐. 개통통해. 애교살. 펜터하우스에 나 애교가 비웃겄다 진짜로. 뭐야. 어 뭐. 설기 너 설마. 설. 아니지. 뭐야. 면봉에다가 왜 불은 지지고 지랄이야. 눈깔다가 별의 지랄을 다 핫소사. 불로 지진 속눈썹에라. 마스카라를 칠하고 있어요. 아이고 저 맥이 새끼같은 표정은 나랑 똑 닮았네. 솔직히 여자들 마스카라 할 때 이 표정 공로라니야. 이번엔 막 코에다가 연탄가루 같은 것을 묻히고 앉아있네. 뭐 특주가리에는 습탄가루를 또 묻히고 앉아있고. 뭐 단광촌 메이크업이야 뭐야. 와. 존나 브이라이. 브이라이이고 아이라이이고 그냥 니 민생 뽈구기가 싫다 진짜로. 뭐 주둥이의 루즈를 바르고 있는데. 아이고 뭐 쥐 잡아먹은 것 같다. 쥐라르라 소스아. 근데 막 표정은 왜 잘하는 거야. 아이고. 저저 주둥이 옆에 뭘 그리는 거야. 아니 주둥이를 왜 찢는 거야 지금. 수염이 옆으로 났어. 맥이야 맥이야. 에헤이. 서버 서버. 아니 저년이 벽에 루즈를 몇 발이나 묻혀가지고 도배를 지금 몇 발이나 했는지 몰라. 아 주둥이를 거기서 더 빨갛게 하려고. 아이고 주둥이에 닿았던 걸 볼 따고 해치라고. 드러워 죽겠다 진짜로. 이제 그 대단한 일찐 메이크업 끝난 거야. 역시 일찐은 건마지. 너 엄마만 신경 쓰지 말고 너가 엄마 좀 신경 써요. 너가 엄마 속상해 뒤진다. 일찐 메이크업을 끝내고 그 딕터인지 무신인지 아는 것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이고 지랄을 하고 윤병을 뜨소서. 뭔 상관인데 어쩌라고. X발. 아 존나 짜증 나. 저 술 남아가는 거 맞고요. 왜왜왜라고? 술당? 어디서 얘기해. 술당? 이 지랄이 미쳐나면 오늘 왜 죽고 나갔잖아. 이 미친 지랄. 안녕.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